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폭격을 당한 가자지구의 기독교 병원을 위해 긴급지원금 2만 유료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선교연대는 지난달 가자지구의 아랄를리 아랍병원이 폭격을 당한 후 통합총회 측에 중동지역의 폭력 종식을 위해 상황에 맞게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서신을 보내 왔습니다. 해당 병원은 성공회 기독교 선교연대 회원 교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통합총회는 2만 유료를 긴급 지원하면서 막혀있는 인도주의적 구호의 통로가 열리게 해주시고 폭력의 물결 속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